오늘의 현장은 난리... 혼돈의... 혼돈의 현장입니다. 혼돈의 현장 혼돈의 현장에 나와있습니다. 그래도 그나마 크레드를 골라보도록 하죠. 아... 그런데 좀비가 한마디 안 섞여 있네요. 아... 이 아쉬운 현장... 아...파도가 물 들어와서 포탄! 사라가 나가겠어요. 그래도 큰 놈으로 한 번...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진짜 야! 갑자기 낚시하면서 너 비싹 사라지는데 하하하